안녕하세요 권팀장입니다. 오늘은 지그지글러의 클로징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어요. 그리고 저희 독서 모임 사장님들이랑 롤플레잉 해봤어요. 자 5만원짜리 물건 팔 때랑 천만원짜리 물건 팔 때는 와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. 5만원짜리는 이런 얘기도 해보고 저런 얘기도 해보고 제가 소비자가 되어 사장님들과 가볍게 대화 나눠보았는데 천만원짜리 물건을 생각해보고 제품을 팔아보니 와 제가 1번이었는데 말문이 턱 막혔어요. 새벽 5시 반에 아직 머리도 안 깨어났는데 어떤 회사 사장님께 천만원짜리 제품을 판다? 아 뭐라고 말하지? 이러다가 끝났어요. 그런데 정말 차분하게 조근조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역시 내공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. 어떤 낯선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클로징 할 수 있는 기술 여러분들도 한 번 오늘 클로징 도전해보세요. 안녕! 아 맞다! 올피도! 안녕! 바이 바이! 안녕!